정읍입니다. 아, 저수! 나 이거 완전 싫어요! 나 진짜 정읍! 어디갔지, 지금? 팀장도 쳐내보시라고? 야막하다, 여기. 아, 찌긋찌긋해! 뭐야, 뭐야! 뭐야! 정읍까지! 여기는 정읍입니다.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단. 반갑습니다. 이광수라고 합니다. 단풍으로 말할 것 같으면... 쌀이 유명한가? 어? 러닝버스! 아니, 러닝버스가 뭡니까? 여기서 아직 기다리고 계시면 러닝버스가 도착을 할 거예요. 러닝버스요? 네. 그 안에 게스트가 타고 계시고. 아, 게스트 문 게스트 문. 내린다고요? 게스트가 버스에서 내려요? 네. 버스를 직접 운전하세요? 아니야, 직접 운전하세요. 안 내리기도 하는 거예요? 아... 누굴까? 진짜 모르겠지, 난지. 나 오늘 도끼 눈 떴어, 지금. 누굴까? 하하하하 와아! 러닝버스에 오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일단 첫 번째 오프닝 미션부터 드리겠습니다.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런닝맨 멤버와 한 팀 되기. 팀원은 총 3명. 만약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그분을 버스에 태우시면 그분은 여러분하고 같은 편이 돼서 오늘 쭉 같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. 일단 두 명씩 뽑아주십시오. 뽑으시죠. 나 먼저 뽑을까? 어? 오케이. 펼쳐서 화면을 보여주세요. 아 이게 아직 우리도 모르는 거네? 이거는 6번이죠. 예. 그 다음에? 1번, 7번. 1번, 7번. 좋다. 지금 바로 버스를 타고 함께 출발을 하시겠습니다. 2번 출발했습니다. 오랜. 호주 1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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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첫 번째 정류야? 거의 1번. 누구야? 누구일지 되게 궁금하다. 이거 뭐. 지금 만나러 갑니다. 막 이런 것 같이. 오늘 게스트가 누굴까? 여자 게스트는 딱 좋은데 오늘. 어떤 단풍 같은 여인이 내 품 속으로 들어올까? 아니요. 뭐야. 술로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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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lu야. 뭐. 뭐. 아유 그냥 봐, 아유 그냥, 아유 봐, 볼게요 그냥, 예? 누구야? 아유, 여자 버렸어. 아유, 여자 버렸어. 아유 이거 버렸어. 아이고, 핸드크림 쓰셨구나. 안녕하세요. 아유, 아니, 아니, 효주 씨가 여기, 효주 씨랑 저랑 한 팀이에요? 야, 이거 끝났네? 이건 뭐 끝났다가 보면 되네. 아니, 여기 뽑아서 여기 온 거예요? 네. 아, 정말? 반가워요. 아, 반가워요? 야, 이거 참, 아, 고맙이네.